초딩 때 지굴뚱살뚱 삼두기 최고 기록 초딩 때 지굴뚱살뚱 삼두기 최고 기록 저는 단 한 번도 30명 아래 들지 못해 아 40명 아래 우리 때는 이제 애들이 쪽수가 많잖아요 한 번에 막 40명 50명씩 있었는데 항상 뒤에서 5등 안에 5등이 막 뒤에서 3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인간 거북이로서 난 못 뛰겠더라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그냥 밀려나면 좋아 내가 100m 달리기 할 때 다른 애들 존나 빨리 달릴 때 나는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사람들이 나더러 걷는다고 욕을 했어요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뭐 어차피 내가 꼴찌니까 그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들 몇 초 안에 뛸 때 나는 항상 이렇게 느릿느릿 제가 좀 달리기 소질이었거든요 그냥 내려놓으면 편한 것 어차피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여러분 내려놓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막 운동 신경이 되게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코어 힘이라든지 파워는 내가 다른 여자애들 다 이긴다 아무튼 달리기를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은데 느려도 괜찮다 체육 점수는 안 좋지만 다른 걸로 만회하면 된다 가난한데 취직할까 더 공부할까 고민이 드는데 나라면 어떤 공부인지가 중요한 거고 모르겠어 지금 뭐를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돈을 벌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공부가 돈하고 연관된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겠죠 밀접하게 연관된 거면 해야겠죠 근데 어떤 경우엔 밀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그러는데 막상 내가 아무튼 문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너무 좋아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을 찌금찌금 벌지 말고 조금 더 벌면은 그게 행복인데 그게 해피인데 그걸 모르고 좀 내가 시간을 낭비했던 젊음을 낭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바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거면 좀 투자해야죠 투자를 해야죠 근데 이 자세한 상황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농담으로 그냥 흘려듣고 지인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문제로 좀 고민이 많아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 근데 약간 약간 예술쪽 예술쪽인데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기에 몰두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린 거야 되게 막 힘들어하더라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나도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약간 헛꿈을 꾼 건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됐어 잘 안 풀리고 내가 봤을 때는 재능은 모르겠는데 끈기가 없었어 끈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괴롭잖아 그 일을 내려놓고 이게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고 어쩌면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놓고 돈을 벌면은 너무 행복해진다 내가 모르던 세계야 지금 내가 가난에 쩌들려 있어가지고 막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막상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 문제를 떠나서 내가 완전 다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면은 너무 행복해 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왜 병신같이 살았지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몰라 못 내려놔서 그래 아직 못 내려놨는데 일단은 내려놓으면 편해 근데 내가 강제로 남더러 너 그거 하지마 차가운 말로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 꿈을 이루고 싶고 막 희망고문 뭐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루면 상관없는데 이제 나이 먹었잖아 아 나이 막 서른 넘고 그러면은 돈이 최고야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십선비 정신에 절여져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씨 어서 뭐 삽질을 하고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해도 돈을 벌잖아 많이 벌잖아 그러면 너무 행복해 꿈 쫓아서 삽질하는 때가 후회되어 저도 미룰 때까지 미루다 예술병 고쳤어요 유사 예술병 예술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많이 낭비했죠 실수령에 310만원 처음 받아봤는데 진짜 자존감도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180만원 받다가 310만원 받아봐 얼마나 해피야 예술에 재능 있는 거랑 예술병인 거랑 본인이 구분하기 참 힘들다 근데 꾸준히 열심히 하면 뭔가 남긴다는 듯 그쵸? 근데 그중에서 아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알아 자기 상태를 아는데 그게 싫은 거야 내가 내려놓기 싫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서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갈팡질팡 하면은 인생이 아주 고달퍼집니다 남동생이 7년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일할 의사도 없고 전문대 조리인데 그냥 냅둬야 되나요?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될 뻔했는데 지금 시기를 많이 놓쳤네요 7년 동안 밖에 안 나갔다 그거는 보세요 누군가가 밥을 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지 않는 이상 7년 동안 이렇게 놀고 먹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지원을 끊는 거야 그냥 주지 말고 그러면 돼요 아무튼 그 집에서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럴 뻔 했거든요 저도 엄마가 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으면은 계속 지금도 40분 넘게 먹고도 아마 방구석 폐인이 됐을 텐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어 우리 집은 그냥 정글이야 그런 집 구석이 아니니까 물론 뭐 정신적인 충격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히키코모리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빨리 고쳐야 돼 빨리 빨리 집 밖으로 내보내서 어떻게 뭐 하게 해야 됩니다 돈 안 주면은 지가 나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모님이 다 주거나 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멘탈하고 생활력이 강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도와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뭐 그럭저럭 평범한 사람이라면 위기에 몰렸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때 먹고 살려고 아동바동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뭐 누가 해주고 뭐 해주고 그랬으면은 그냥 그 속에서 살았을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부지런해진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신적으로 진짜 박살이 났고 그러면은 솔직히 입원을 해야지 그렇죠? 입원하고 치료받고 그래야지 그냥 뭐 얘가 뭐 안쓰럽고 막 이렇게 집에 계속 냅두면은 그거 완전 페인 만드는 거예요 서울 살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혼자 멀고 학교 다니고 사람이 생각보다 질기고 강한 존재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처럼 절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낭떠러지 같은 삶을 사니까 그래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그건 이해를 해 그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아무랑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가 문이라도 두들기면은 막 사람 없는 척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평생 뭐 부모가 나 먹이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상한 자식 사랑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해주고 그러다가 자식 다 망치는 거예요 친구 생일이라서 카톡으로 축하한다 이모티콘 보냈는데 답장이 너 요새 좋은가 봐 뭘 일이 없냐고 비꼬더라고요 멀리 살아 1년에 한번 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웃자 웃어요 좋은 일 생긴다 하니까 사람이 너무 밝아도 안 좋다 하네요 생일이라 참았어요 생일이라 쌍욕 안 받고 참은 그 인내심 칭찬해 이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왜 이러고 있을까 뭐 어떻게 하라고 축하한다고 하지 말까 이걸 뒤지라고 할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거를 드러내는 거가 진짜 요즘에 무슨 전염병도 나요 대가리 속에 있는 생각은 그냥 대가리에 냅두고 입 밖으로 뵙거나 채팅으로 그렇게 발산하지 말고 기분 나빠서 카카오톡 선물 안 했네요 주지 마세요 뭘 줘 그렇게 주면 또 지랄할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세상이 아주 꽃밭인가 보네 이 지랄하면서 아프신 것 같은데 두 번 웃었다간 칼부림 나겠어 요즘에 옆에 직원이 진짜 매사에 불만 맨날 다른 회사 월급 이야기 우리 회사는 이게 안 좋다 신고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귀를 막고 싶네요 그런 회사 동료는 제일 오래 다녀 불평불반하는 애들이 그러면은 때려치면 되잖아 저는 실제로 잘 때려치고 아니 그렇게 불만이면은 때려쳐야죠 근데 다른 식으로 보면은 우리 회사 조쏘 아 개같은 회사 이 거지같은 회사 막 욕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자신이 그 회사에 최적화된 인재인 거야 조쏘 인재상에 맞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수준이 맨날 욕하지만 자기의 역량하고 비슷하다 아무튼 피곤해 그런 사람들 회사 욕하는 동료들이 제일 오래다님 나보다 오래다님 임원 되는 거 아니야 임원 다른데 갈 능력이 없어서 제일 오래다님 근데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에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불만이 많은 수밖에 없어서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또 철이 없어가지고 나의 더러운 감정을 발산하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막 되는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빨리 관두긴 관뒀는데 그때 느낀 거는 아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빨리 때려치자 그래서 더 빨리 때려치게 되었다는 네 회사 불평불만 멈추겠습니다 오래다니기 될까 봐 두렵네요 아무튼 그래요 불평불만 할수록 더 오래다니게 됩니다 회사에서 으쌰으쌰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불평불만 하고 그랬던 게 나 자신한테도 도움이 안 됐어 제 옛날 직장 동료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럴 거면 그만두라고 근데 그 뒤에 얻은 직장도 때려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할 사람이 없었어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